필리핀 분들이 김을 말 때가 아마 힘이 될 거야 아, 시그라드 다우샤 유마가 월라파 익스피리언스 마이 라판라고 가요 막 롤 아고 마이 라판라고 막 사비나 롤 하이 블로그! 하이 셰프! 하이! 셰프 쌤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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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미쥬! 아, 나이스 미쥬! 오갠! 나이스 미쥬! 오갠! 오늘 우리는 김밥을 먹을 거예요 와우, 김밥 셰프, 김밥이 어떻게 설명할까요? 김밥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소풍, 피크닉 아! 학생들이 이 김밥은 런치박스에서 피크닉을 만들고 피크닉을 만들고 맞나요? 맞아요 그래서 피크닉을 만들고 런치박스는 롤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해 그가 어린이들 4AM, 5AM 이장이 또 내 할머니가 터로 일하는 김밥을 만들고 앗 어, 내 김밥을 만들고 이렇게 제게임 워싱이랄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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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로? 첫 번째로? 김을, 밥을 첫 번째로? 이건 뭐예요? 김밥을 말기 위해서 김발 아 김발 그래서 바라사 김밥 에이 롤롤롤롤 첫 번째로? 일단 김에 아, 안회현 시윗 로스티 시윗 그래서 김밥을 말 때는 이렇게 거친 면이 있고 이렇게 매끈한 면이 있는데 거친 면이 위로 올라오게 그래서 비밀롤롤 로스티 시윗 이성 발라든 가스팅 이성 발라든 아 기니스 왜 나타타워? 나타타워 용 피해 고사 가스팅 왜 가스팅 바닥에 그 다음 그 뒷부분이 아래로 가고 아 이 맥이니스는 바닥에 가스팅 이 가스팅 이 가스팅 이 가스팅 이 가스팅 이 가스팅 아 이 가스팅 그래서 우리 국방에 우리 국방에 나타타워 나타타운 코멘트 한국어 한국어 배우고 싶은 필리핀 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 국방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김밥을 만지려면 여기 이렇게 조금 아니요 세사미 오에 네 사다미 올려 아 세사미 오에 밥이 이렇게 안 붙으니까 아 아 세사미 오에 예 야구공만 하기에 아 아 아 아 아 아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해도 돼 아 아 아 아 아 조금만 더 밥을 부족하면 나중에 더 하면 될까 자 이제 밥 위에 응 밥을 해서 가디나 아 밧을 펴주면 돼요 아 응 다가간다. 다가간다. 이따만. 이는, 이는.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싶어요. 이것이 제일 큰 라운드 방식. 이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싶어요. 그래서, 비야에, 이따만 더 좋아해요. 그런데, 이는 조금 더 더 좋아해요.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.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. 오온ご이씨 모든 편안에 오신건 그냥 발급하게 phrasing 지금은 그것을 바꾸어 내가 첫 번째 김포 일단 내일 김포인에이 김포인의 김포인은 바pra가 엄마가 이루면서 김포인은 바다의Le мал아가 김포인과 나의 김포인은 내가 다 바보 바구에 가서 일주일에 김포인은 김포인과 아랫 아이가 김포인에 stat인 비벼고 나랑 시원한 포지벌, 자팎이 이렇게 한 번 다시 볼게요 밥을 골고루 얇게 만삭해? 하지만 더 필요한 건가 그리고 서면은 이제 오, 아, fish cake 이건 간장 조금 넣고 조금 구운 볶은 그럼 항상 중앙에 그 다음에 오이 다음은 피피노 피피노 그 다음에 크랩스틱 크랩스틱 단무지, 한국 이름은 단무지인데 옐로우 라디쉬 이건 한국 마트에 가면 다 있으니까 메론덴사 코리안 말 옐로우 라디쉬 그 다음에 에그롤 그래서 이쁘게 잘라놓은 거니까 에그롤 이렇게 잘라서 쓰면 돼요 에그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준비해놓은 불고기 물고기를 조금만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되니까 조금조금 물고기 뒤쪽으로 근데 아마 이제 필리핀 분들이 김을 말 때가 아마 힘이 될 거야 아 시그라드다우샤 용마 월라파 익스프리언스 매일아판 다우가요 막 롤 아고 매일아판 하고 막 스타빈 롤 어 파는 막 롤 롤 싸는 법을 한번 보여주세요 천천히 제가 천천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김이 여기에 붙는다 생각보다 이렇게 힘을 조금 줘서 안쪽으로 꼭 눌러주면 돼 이렇게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걸 들어서 묵산요 그냥 자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시고 아 또 형 김밥 그러면 이제 와우 먹기 좋은 김밥 오케이 아고 트라이코 오케이 엣도 이디디깃디토 그렇죠 오케이 이디디깃디토 오우 잘하고 있어 오우 잘하고 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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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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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 오우 베리굿 오케이 묵산코 또 앞으로 쭉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이상 롤 바라에 롤 그래서 오케이 마이 라파랑 롤 마이 라파랑 롤 마이 라파랑 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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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인생의 첫 번째 김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보관해 놓고 오우 자 한 번 더 이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자 이게 크기로 예 한 번 더 원 Als 가집이 이쪽으로 가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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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오우 오우 bid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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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아내! 많아요! TFC 보셨으면 community! 가르쳐준 순서대로 네 이제 물이 넣고 이 가르쳐줘요 먼저 위태우는 요리 많이 피스 리세 많이 피스 리세 이렇게 많이 피스 그 다음에 쿠쿰벌 피피노 그리고 크랍 그리고 옐로우라디 계란 다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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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었을 때 내용물이 안 빠지니까 힘을 줘도 이제 참기름을 조금만 조금만 중요한 세사미 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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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으로 해도 돼요 먹기 좋은 크기로 쓸면 돼요 아 이제 슬라이디를 세사미 세사미 오 오 김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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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유튜버 오케이 음 음 고구마 고구마 음 오 음 음 음 음 음 와 와 와 마이포스 김밥 오 쏠리 응 음 음 재미있어? 재미있어 재미있어 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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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이제 음 음 자 여기다가 음 나야 나야 음 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괜찮아요 자 오케이 어차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오우 오케이 자 음 음 음 음 이따 이따 음 음 음 비빔밥 아 비빔밥 아 비빔밥 아 비빔밥 오케이 자 다논이 나 때는 셰프가 안기랄까봐 그래서 김밥이 안기랄까봐 그런데 내가 신을라이스크 내가 뭐 부터 그래서 다논이 나 때는 셰프가 이게 김밥이 왜 이렇게 살짝 터지죠? 아무래도 이제 말때 초보자분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요령이 없다 보니까 아 응 조금 두 번 해보는 요령이 생기니까 네 네 2-3 네 김밥 먹방 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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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ilage 음 음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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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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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구독자들, 우리 친구들, 우리 친구들, 우리 친구들. 그래서 맛있어. 그냥 간단하게. 그래서, 트라픽으로, 라면을 먹어야지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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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가 필요없는거죠. 한국인들 마요네즈에다가 많이 찍어도 돼요. 매요네즈. 한국인들은 김밥과 매요네즈. 그리고, 김밥과 라면과 라면. 라면. 김밥과 라면이 가장 큰 콜라보레이션. 맞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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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채널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팔도 레스토랑에 오시면, 짜장면. 제가 저번에 한번 저희가 짜장면 만드는거 보여드렸잖아요. 한번 직접 와서 드실 수 있게. 마사라 보고서 팔도용 짜장면. 대신? 예약을 조금. 2학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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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학만. 2학만. 2학만. 아멘